응? 기억하나? 자 우리 태훈아 오늘 은혜 받은 거 나눠보자 할렐루야 에이 끄고 은혜 받은 거 응? 응? 말씀해 은혜 받은 거 사탕 응 사탕 응 참황하십니다 참황? 응 그것 뿐이야? 응? 응 좀 더 생각을 해봐 말씀해 응 말씀? 응 말씀 생각하면서 연자생 응 연자생태 응 영적인 상태? 응 응 영적인 상태 뭐 마귀 응 마귀 사탕 마귀 사탕은 어떻게 해야 돼? 박살돼요 아 박살내 응 한번 박살내봐 네? 박살내봐 응 어떻게 박살내 박살내봐 주의수이 주의수이 주의수 그리스도 응 세레가 하하하하하하하하 사탄마귀 양년들이 세레가이 해야지 그 다음에 주의수 그리스도 해봐 아이다 그거 꺼놔 응 주의수의 응 주의수의 주의수이 성인 성인 부실에서 지어져 어 또 아멘 이 거봐봐 그 계속 박살내봐 응 또 네 너가 시가포도 지금 따라서 부실에서 지어져 응 아멘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겠다는 거야? 네 알렐루야 자 우리 인찬이 오늘 은혜 받은 거 말씀해 보자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아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라니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순종하려면 정... 정도지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보금을 전해야 된다 보금 전해야 된다 그리고 또 보금 전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돼 우리는 이것까지요 네 믿음대로 해 봐 예수 그리스도에 보금이 예수 그리스도에 보금이 예수 그리스도에 보금이 예수 infin 예수 그리스도 이리mid 예수 그리스도 이리 ¿都 믿냐 음 네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 toss 아니 마귀 세력 제압시키는 기도 우선 대상을 먼저 얘기해야지 대상 좀 혼신을 다해서 아멘 아멘 왜 박사까지 안해 박사 지워둬 아멘 힘있잖아 아멘 또 나가지 당연하지 혼신을 다해서 한번 나간다니까 또 가장 가기 싫은 곳 지옥불모씨 떨어져 알렐루야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기도해 전심을 다해 자 태호야 오늘 받은 은혜 나눠볼까 기도 제목이랑 저는 중간에 왔는데 오 괜찮아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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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보이셔주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러서 죽으셨어요 오 죽으셨어? 네네 죽으셨다가 3일만에 살아났었잖아요 내가 오늘 그 말씀 전달했나? 아 전 전달 왔으니까 그래 들은 얘기를 한번 해봐 들은 얘기요? 다 못 들어서 외우지 못했는데 괜찮아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럼 어떻게 뭐를 해야 되겠다 아플로 영적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기도, 전도, 성교 다섯 가지가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일곱 가지? 네 일곱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성교, 찬송, 교제? 네네 그걸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되겠어? 네네 오케이 아 이것도 내 삶의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배하고 하네요 맞죠? 아멘 내 삶의 이유가 가장 중요한 오오 새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죠? 네네 네 삶의 목표는 뭐니 그럼? 내 삶의 목표요? 목표 여기 있네 아 아 아 아 첫 번 그냥 나를 듣고 나서 청구 죽을 생각을 해? 안 죽고도 예수님과 살 수 있는데? 안 죽을 수도 있지 성경대로 믿어야지 100년 넘게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안 죽고 바로 무슨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또 그 영생의 몸이 또 다른 이름이 있잖아 또 심천지가 얘기하는 건 똑같이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왜 또 심천지가 나와 부활의 몸 말고 또 다른 몸? 영생의 몸 영생의 몸인데 부활의 몸 변화의 몸 변화의 몸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되겠어? 오케이 심천지와 성기통들이 약간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아니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분별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마귀도 말씀 가지고 미혹시키잖아 그쵸? 그럼 우리 함께 세계 열방복음화운동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알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 복자님 기분 나빴어요? 아니 기분 안 나빠요 아아 기분 안 나빠요? 어 분별만 잘하면 돼 아아 아 아 진짜 말 좀 똑같은 조금 똑같은 건 뭐예요? 아니 말씀이야 비슷비슷한데 핵심이 틀렸으니 복자님 기분이 어 아니 괜찮아 핵심이 틀려버리니까 신천지가 이단이야 아 아 아 핵심이 틀려서 신천지가 좀 다 달라요 다 틀린 게 아니고 다 틀린 게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틀려서 이단이야 알겠어요? 신천지는 경기도 과천시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그러시니까 이단이야 신천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내려올 건데 과천에 내려올 수 없어 그러니까 일반교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소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라지 뿌려가지고 일반적인 교인들이 무조건 풀면 안 된다고 아주 무식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성경의 언약대로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우리 합심에서 기도합시다 합심에서 기도할 때 서로를 놓고 도구하는 거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거야 알겠죠? 알겠어요? 합심에서 기도합시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자님 성령의 불로 아버지의 시로잡아주시고 말씀에 불로 시로잡아주시옵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입에 천만하게 하시고 능력 천만하게 하시고 말씀 천만하게 하시고 입벌려 기도합시다 입벌려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이여 충분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하니 매일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사나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설령여 충분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천의 삶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정말 나타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설령여 충분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이 하려 기도하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버지의 시로잡아주시고 말씀에 불로 성령이시아 정싯사 하나님의 시여 또 하나님의 아버지 아빠도 성령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여 아버지 아버지도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시여 원약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남은 자에게 한 자가 되시 도라메스 롱여 주물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도라메스 롱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여 대우성 주의 불아버지 서로잡아주시옵시오 주의 불아버지 서로잡아주시옵시옵시오 주의 기도하오니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왼쪽으로 집사이 exception 브 Verf 우와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령 역사하시고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시아 보금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아 천만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나이다. 5대양 6대주가 하나님의 시아 보금화되기 원하나이다. 237개의 보금화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시아 천오백의 아버지의 모든 미 전도 종료기에 보금화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순간보다 성령인도 바라며 말씀인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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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만의 알라밉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 Kinder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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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찬이부터 언약 기도와 다른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거 두가지 하는거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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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구 기도도 해줘 간구 기도요? 아멘 진태현 이태현 이태현과 저희는 같이 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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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건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민 아민 태훈이 언약 기도하고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네? 네? 해요? 자 기도 집중 태우야 휴대폰 보지 말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민 주의 주의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시려가 대상들 얘기하고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시려가 대상들 얘기하고 마귀 사탄 대가의 세례가 주의 그리스 명령이 주의 아민 거발받고 발사 지어져 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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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세계가 가족과 친절한 지역과 비민족과 세계 만물 그렇게 하투명 선로 인사 놓지 못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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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노... 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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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고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 오케이 인찬이 놓고 인찬이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접했어 영접 운동 펼치게 해주세요 영접 운동 펼치게 해주세요 아멘 뒤에 태호 태호 형 태호 형 해줘 태호 형도 기도해 성령 충분하게 해달라고 생각을 해야지 영접 운동 펼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태호 형 이름 불러가면서 태호 형은 영접을 펼치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 영접을 펼치게 해주세요 아멘 예? 또 윤드? 윤드 일본어에요? 기도해 줘 빨리 윤드 일본어 직관 해내 주시고 아미인 오 걔는 예배를 나와야지 영접했으니까 예 예배를 나온게 해 주세요 예배 나오게 해 주세요 아미인 어 기 어 우리 우리 출수 출수 학급 어 김희연 선생님 김현승 아버지가 아프십니다. 치유해주세요. 아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을 내고 불살라버릴 수 있도록 영적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호 성령을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누리게 해주시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이단을 알게 하시고 가짜 누명순 이단도 발견하게 하셔서 영들을 제대로 분별하여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태호니 성령을 총만히 누리게 해주옵소서. 말씀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영접을 시킬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천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대양육 대주 237개국 1,4천의 민족과 1,500여 명의 전도 종족들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여 거룩한 신부들을 찾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나 울겠어요. 응? 근데 사간거는 아멘 아멘 아멘